마샬 아츠라고 안 해요? 여성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인데 실력자예요, 실력자 퍼포먼스 같은 거 없는데 그냥 기술 하나만 나이스 다치지 않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? 마샬 아츠 안 해도 돼, 진짜 마케 편하게, 편하게 날랐어, 공중에서 비틀비틀하네,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여성 두 분이 난리가 났어 한 번만 몰래가지고 하도 이렇게 스쿵하는데 여성들은 어디 공감이다 진짜 근데 우린 다 이런데 제이비만 너 또 그거 하는구나 아니, 왜냐면 저희가 처음 투어했을 때 공연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도는 게 한 세 번인가 다섯 번이 있었어요 한 번 다? 공연 한 번 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니까 그냥 그래, 날라 다녀라 많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와우